지금 현재 오피스텔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3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값에 사실상 공공의 고공행진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그런 누적되어 있는 피로감들이 조금 표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아파트의 가격들 거기에 더불어서 매매를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대출의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모습들이고 아파트를 또 구매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그래도 일반 분양을 통해서 청약을 당첨받으시는 걸 이제 또 많이 희망을 하실 텐데 막상 청약을 도전해보려고 하니 가점이 굉장히 부족하시거나 또는 가점이 된다 하더라도 경쟁률이 너무 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 2인 가구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아파트 평형대에 국민 보급주택이 아닌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평형대를 선호하게 되는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오피스텔로의 그런 대체 주거지의 인기는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투자를 하는 데에 있어서도 투자의 공식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배우 수요, 일단은 직장인들의 그런 수요뿐만이 아니라 대학생들의 수요, 이곳에 거주해야 되는 그런 수요들이 풍부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직장까지의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업무지까지의 그런 접근성들이 우수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교통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지역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의 인프라가 잘 주거하기에 좋은 지역이라면 투자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지역들에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의 유형 중에 오피스텔이 상업지라든가 준주거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피스텔의 인기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표를 보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오피스텔의 그런 매매가격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7분기만 하더라도 100.8포인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승분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주거지로서의 오피스텔 가격세가 상승되고 있는 모습과 함께 더불어서 거래량 또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무려 11,000여 건 정도가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약 8만여 건 정도 그리고 올 하반기 추세로만 본다 하면 예년에 비해 그러니까 작년 대비 더 상회하거나 더 높게 올라가거나 비슷하게 구성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미 올 상반기, 하반기 예상을 했었을 때는 역대 최고치가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아파트 59제고 같은 평형대로 좀 보실 수 있는 전용면적 59제고와 오피스텔의 평균 청약률, 청약 경쟁률은요. 31.8대 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려 작년 대비 2.9배 정도가 증가한 추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 오피스텔의 이런 청약률이라든가 거래량 그리고 가격들이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수요자들도 지금은 단순 투자가 아닌 실수요자들도 오피스텔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청약 수요와 거래량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에 비해서 청약 통장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청약 가점과 무주택 여부를 꼭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어떻게 보면 비규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피스텔에 청약들이 몰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 서울의 아파트 당첨 평균 가점이 60점 이상 만점 되시는 분들도 당첨이 안 되는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60점 이상의 경쟁률은 굉장히 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주택 기간이 10년 이상 되거나 부양가족이 최소 3인 이상은 돼야 어느 정도의 점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본다면 실질적으로 30대 젊은 세대의 주거에 있어서 청약을 넣어서 당첨되기란 굉장히 어렵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30대 젊은 세대들에서는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는 대체 주택, 오피스텔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오피스텔을 분양 받더라도 실거주하면서 내가 그렇다고 아파트를 청약을 못 넣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아파트 분양을 또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갈아타기 전략으로서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와 실거주를 만족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과거의 오피스텔은 단순히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는 매달 나오는 월세 수입이라든가 임대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 투자자가 아닌 투자자 플러스 실수요자들이 같이 함께 매수세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어서 향후에 지가가 상승될 수 있는 시세 차이까지 시세 상승까지 볼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피스텔도 투자처로서 굉장히 급부상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어떤 오피스텔을 선점하셔야 되느냐 평가를 해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수요가 풍족하고 교통이 편리성이 잘 갖춰질 수 있는 지역 즉 직장까지의 주거지가 가깝게 또 접근성이 좋은 지역 직주 근접성을 노릴 수 있는 오피스텔로 투자와 실거주를 보셔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